부산의 한 중견건설사 오너일가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너일가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약 13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중견건설사. 검찰은 이 건설사의 오너일가를 회사 자금 유용 및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하두급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거나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대표 개인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유용한 금액만 170억 원. 이 과정에서 13억 원 상당을 탈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오너일가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울산시청과 양산시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창업주의 차남에게 급여를 가장해 40억 원이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자 관계인 창업주와 건설사 대표가 갈등을 겪던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28명을 기소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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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